서울교통공사 우리 열차는 온수, 성공회대 입구행 열차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서울군민족 서울군민족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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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ie 아멘 이번 역은 1호선 열차로 갈아다실 수 있는 도봉산 도봉산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격중 지금 보다니 movements 이 역은 전동차가 있었던 것이래요 출입문이 열립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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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ningen.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이 열립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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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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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여행은 6호선 열차로 갈아다실 수 있는 태릉 입구 태릉 입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내리실 문은 원활한 승하차를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태릉은 태릉입니다. 태릉은 오른쪽입니다. 태릉은 오른쪽입니다. 태릉은 오른쪽입니다. 태릉은 오른쪽입니다. 태릉은 오른쪽입니다. 태릉이 Patrol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이 열립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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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번 역은 사가정 녹색병원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 stop은 사가정 그린 호스피델. 좌측은 왼쪽입니다. 출입문이 열립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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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여행은 용마산. 용마폭포공원역입니다. 내리시는 분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용마산. 용마 Falls Park.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용마산 출입문이 열립니다. 용마산 출입문이 열립니다. 용마산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용마산 출입문 닫습니다. 용마산 출입문 닫습니다. 용마산 출입문입니다. 용마산 출입문을 계시가 있습니다. 전동차는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 오니 스마트폰 등 휴대기기를 이용할 때에는 이용판을 사용하시고 작은 목소리로 짧게 통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역은 중고, 중고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오른쪽입니다. 중고역입니다. 중고역입니다. 왼쪽은 오른쪽입니다. 중고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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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역이 열립니다. 중고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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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이번 역은 5호선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궁자, 눈동역입니다. 내리실분은 원활한 승하차를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궁자, 눈동역입니다. 다음은 궁자, 눈동역입니다. 다음은 궁자, 눈동역입니다. 다음은 궁자, 눈동역입니다. 출입문이 열립니다. 다음은 궁자, 눈동역입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은 이번 역은 어린이 대공원 세종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곳은 어린이 대공원 세종대역입니다. 왼쪽은 왼쪽입니다. 출입문이 열립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이번 역은 2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번대입구. 번대입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내리실 문은 원활한 승하차를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국 University, 공국 University,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two. 주말을 합니다. 마지막에 선도 적립한 승하차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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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출입문이 열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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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년은 3호선이나 9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고속터미널. 출입문 닫습니다 .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DOC입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트랜 continued 닫 Frances mp. 고속 터미널, 고속 터미널짠, 나만한 그 고속 터미널, 고속 터미널 액기 대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 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기를 바랍니다. 출입문이 열립니다. 출입문이 열립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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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네방, 네방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네방역입니다. 네방역입니다. 내리실 문이 열립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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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실 문은 원활한 승하차를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출입문이 열립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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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루이 마음대로 가깝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출입문이 열립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이 열차는 객실내 화재, 범죄, 우주사 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니 열차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열차는 객실내 화재,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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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 이번 역은 숭실대 입구 살피제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출입문이 열립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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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장승백이, 장승백이 역입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이 열립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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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이 열립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출입문이 열립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출입문이 열립니다 출입문이 열립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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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3 출입문 닫 setting 이곳은 대림 구로구 오피스입니다. 이곳은 대림 구로구 오피스입니다. 출입문이 열립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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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역은 철산, 철산역입니다. 내리실분은 오른쪽입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립문이 열립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립문 닫습니다. 추립문 닫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혼잡한 열차에서 소지품을 잃어버리거나, 불쾌한 신체 성적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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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역은 광명사거리. 광명사거리역입니다. 내리실분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광명사거리, 광명사거리.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출입문이 열립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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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동차는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니 스마트폰 등 휴대기기를 이용할 때에는 이용품을 사용하시고 작은 목소리로 짧게 통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역은 천왕, 천왕역입니다. 미리 실무는 오른쪽입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입문이 열립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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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